사과 품종 가운데 가장 높은 당도로 사과의 명품으로 불리는 문경 감홍사과가 서울에서 선을 보였습니다.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사과의 신세계 행사에서 인기몰이에 나선 프리미엄 문경 감홍사과는 평균 당도 17브릭스를 자랑합니다. 또 아기 얼굴만한 크기에 달콤함과 장미향까지 더해져 10월의 맛으로도 불립니다. 재배가 어려워 외면받던 감홍사과를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극복한 문경시는 전국 최대 감홍추산지가 됐습니다. 재배가 어려워 외면받던 감홍사과의 신세계 행사입니다.